어! 다 왔어! 와! 다 왔다! 끝! 또 왔다! 또 왔다! 우와! 이번에 뭐야? 우와! 여기 큰 놈들 많네! 아 크게 얘기할게요 크게 크게 바람쇼때문에 그런가 보다 자고감이 있네요 자고감 뒤에 차 대고 차 안에서 뭐 안 해도 되냐고 아니요 차 안에서 뭐 안 해도 돼가지고 손으로 들어갔어요 주자 수역 기판장에서 차 안에서 안 되고 1줄이야! 오빠네! 쳐졌지! 한 번 대! 왔어 왔어 왔어! 과연 첫 수는 뭘까? 우와! 두 다리다! 오! 두 다리야! 우와! 뽀그라리 또 두 다리네! 우와! 나왔다! 누가 여기서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누가? 아까 추자 경비원님? 그리고 또? 어쩔 껴요! 나왔어요! 만다인 뭐하고 계세요? 입실이 없다고요? 만다인이 뭐하고 계세요? 우리 여기 새로운 포인트 처음 왔는데 이 물 닦으면 고기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요 물때가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해 배가 고팠나 보다 좀 마르긴 했다 이거 자 37이요 37! 37! 주의 닦았고요 뒤꼬리까지 해서 37! 37! 사짜는 좀 안 됐는데 구영원은 좋아요 자 여러분들! 어 빠밤! 샤셜! 호기 나왔어요 오빠들 고기 저 여기서 처음 해보는데 우리 생각보다 임진이 생각보다 엄청 빨리 왔어요 아 진짜 됐어요 진짜 됐어요 일단 좀 추측 받긴 했었어요 아 경기원님 나왔잖아요 그쵸 여기서 아무것도 안타간다는데 나왔잖아요 아버님 경기원님이 여기서 낚시를 안 해보셨죠? 기분 뭐하시는 분이죠? 대단하시네요 박시친데 경기원님 아 이거 뭐 처음부터 막 낚시 시작한지 얼마 돼지 30분도 안 돼서 잡고 시작하니까 이거 아이고 참 뭐 유효롭습니다 여러분들 도다리 마리당 마로 미션이 있습니다 5시 만까지 하고요 5시에 마지막 캐스팅을 합니다 마지막 고기가 뽑으면 제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정하시면 지정해서 급증을 볼 수 있고요 지렁이 몇 마리 끼냐고요? 지렁이 뭐 2마리 3마리 내향 쪽에서 장파를 던지려면 3마리 껴야 되고 1마리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툭 던질 때 2마리 봐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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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와래? 제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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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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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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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sta carte. 이대로 끝나면 제가 신은 겁니다 마지막 고기가 뽑어져 Gwen Moore 먹고 개하또기 아 여기가 거고가 작아 이대로 아무것도 안 나오면 제가 쉬는 거예요 네 그럴리가요 조다리 나오겠지 일대가 아직 계지도 않은데 조다리 당연히 죽겠죠? 네 존망자리 같다고? 야 무슨 소리야 벌써 한 마리가 나왔는데 나왔는데? 지금 보고 나오는 건 아무 의미 없어 저도 입지를 했는데 참질이 안 된다고요 아니 무슨 조다리를 참질을 합니까? 조다리 참질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굳이 와서 한번 들고 주면 자 자꾸만 지가 훅 가져가요 그냥 아니면 지가 자연방이 되든지 참질하는 게 아니에요 참질하는 게 자 가운데 거 입길 됐지 왔습니다 오빠들 됐지 왔어요 한번 보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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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와! 오! 달려고 따라가 그게 맞 helped 또 Algraf tão 다 tegen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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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과연 뭘까? 뭐니? 뭐니? 어, 안 보이는데? 야, 물고기 빠진 거 아니야? 어, 거기 있지 있었는데? 모래에 묻힌 거 아니야, 모래? 어, 거기 안에 있는 거 같아, 오빠들아. 어머, 뭘 안에 있다! 오빠, 밑에 있다! 와, 겁나 커! 겁나 커, 오빠들! 야, 어떻게 울려? 야, 내가 끄집어낼까? 모리랑 오빠들 같이 끌려오고 있어. 휠체야, 휠체야, 휠체야. 휠체야, 휠체야, 휠체야. 휠체야, 휠체야. 휠체야, 휠체야. 아, 이 씨, 모리 저렇게 먹었는데 어디 들어가래? 멍청한. 우리 너무 큰 게 걸려있어가지고, 그 때문에 혹시나 떨어진까 봐. 어, 떴어? 어, 오빠도 떴습니다, 오미. 어, 빠졌잖아, 빠졌잖아! 야! 여기 뚫게 넣었는데 그걸 또 빼보니, 야, 오짜 같은데? 야, 빨리 뚫게! 어우, 뭐해, 바보야. 멍청하게. 다 잡아놓고 놓치려고 하네. 저런 놈이 형. 아, 오빠도 드디어 잡아버렸습니다. 오셨습니다, 잡아서 어미에 놓칠 뻔했어요. 이 물이! 여기 보시면 한가득 같이 올라왔어요, 여기 이렇게. 머리카락 맹키로. 자, 가요. 우와, 빵 좋다. 어머, 오빠 얘 빵 좋다. 40... 어, 45... 45.5? 45.5. 어, 45.5네, 오빠들. 어, 45.5네, 오빠들. 어, 45. 와, 오빠들. 야, 여기서 도다리가 두 마리나 나오다니. 그것도 4자로. 대박인데? 45하고 37. 아주 그냥 끝장납니다. 오늘 좋습니다. 따봉!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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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아우, 힘이 좋아. 아우, 힘이 좋아. 저기 하네, 그럼 뭘까지 막 이래서. 으쌰, 으쌰. 으쌰. 아우, 반가운소이 미쳤나봐요. 고시해가 나와. 오, 빠졌어. 어, 빠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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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번에 뭐야. 우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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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강호야. 우와, 되게 크다. 우와, 크다, 크다. 뽕대리. 들어, 뽕. 뽕. 우와, 우와. 또 잡았자. 우와, 오빠는 또 잡아냈어요. 귀한 동기가. 우와, 우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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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도 왔다고. 오빠는 강호도 왔다고. 아, 강호 아니고요. 또 달리구나. 빵 좋다, 빵 좋아, 오빠다. 우와. 자, 가요. 사이즈는? 네. 우와, 47. 우와, 47. 47. 빠밤. 47. 47. 우와, 잡아줬어. 47.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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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47. 47. 47. 여러분, 47. 우와, 살림망이 한가득이네. 그렇긴 해. 오늘 무슨 도다리 잔치하노. 와, 봄 떨어져. 겁나 맛있는데. 아이고. 쭉 꺼더니 다시 한 번 쫙 꺾어버리네. 이야, 어떻게 여기 처음으로 포인트인데. 아, 사시고 했나요? 사시고.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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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거냐. 고거냐. 도자리냐. 예. 일 라인. 왜. 일 라인. 너 빨리 뭐야. 다 지나가지, 안하고 있어. 오쌰. 아, 이따야. 아이, 시발. 아, 어떡해. 아, 3번대, 이츠리야. 아, 돈. 적지 많네, 3번대. 제발, 제발. 아, 근데. 그거 꺾지붓어, overflow. 없지 못하네? 공기라니까 빗나가지 않는데 보고같은데 오빠 내가 사먹을게 아 진짜 보고같은데 이거 어? 어? 아유 꼽게꼽게 과연 운명이 잘려있는데 여기 여기 어? 아 꽁다가 말아 아 보고같아 두다리가 아니야 도쿄야 도쿄야 뭐야? 도쿄야? 어? 도쿄 아니야? 도쿄 아니야? 뭐야? 뭐 이렇게 무겁게 느껴져 이거 몰라 이거 몰라 뭔지 몰라? 느낌이 없어? 오빠도 머리 이빨 같이 벗겨서 오는데 머리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밑에 머리 어마어마하죠 밑에 뭐였냐? 어 멋있어 어? 도다리 아니야 어? 어? 아 도다리 아니야 도다리 아니야 오빠도 도구 아니야 도구 아니야 도구 아니야 도구 아니야 어머 이런 기저귀 와 이건 기저균데? 오빠 이거 어떻게 대체될까? 왜요? 놀래미야 누리면 내프로 생각했는데 놀래미야 아 따봉 오 잘 왔다 아 진짜 잘 왔다 여기 놀래미 어 놀래미 어 삼자 놀래미인가 놀래미는 떠드시나요? 네 놀래미는 주세요 놀래미는 드세요? 아 드세요? 아 드세요 안타임 봅시다 오빠들 오늘 잡은 놈도 우와 까지 좋습니다 아까 45가 어느 거냐 제일 큰 게 47 45 아 이게 이게 47이었나 보다 만다임님을 고르세요 가져가세요 이 47하고 45는 센치 차이가 별로 안 나와서 비슷해요 땅 좋은 걸로 가져가세요 만다임님 인사 좀 해주세요 시청자 오빠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류 못 잡으셨대요 아니 도다리 다 키우는 게 아닌데 도다리 다 키우는 게 아닌데 자 오빠들 사자 한 마리 또 사장님 한 마리 더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잠복합시다 안녕하세요 사자 한 마리 드신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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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맛보신다고 해서 봄도다리 작은 거는 저희 구애 먹을 거고 오 고마워 와 아따 이거 사자 한 마리 드신다고 해서 47도 잡았어요 저희 신등네 사장님 네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예 맛있게 드세요 갑시다 나눔 했습니다 오빠들 고기 도다리 나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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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